안녕하세요. 우월한 개념완성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통학과 우월한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템인데요. 수강 대상은 누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강의를 하고, 문제풀이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교재는 쌤 어떻게 구성되나요? 궁금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수강 대상. 통학과학을 준비하는, 내신을 준비하는 천국의 고1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강 대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이제 내신이 두 달 남았어요. 또는 내신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이 강의 들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 지금 방학이라서 미리 공부를 좀 할 건데요. 음, 그것보다는 내신이 바로 앞에 있는 친구들, 굉장히 유용한 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구분을 할게요. 선생님의 강의는 우아한 출발과 우월한 개념완성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수능과 연계되는 내용을 33강, 36강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자, 이 우월한 개념완성은 1년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 부분이 시험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것만 골라서 들을 수 있게 만든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른 강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강의 들으신 분들, 똑같은 교재로 사용을 하니까, 교재는 같게 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게 선생님,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한다면, 쌤이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좀 미리 공부를 할 때, 방학 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물, 화, 들과 연계가 되는 이런 부분만 쌤이 우아한 출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광물에 대해서 또 학교쌤이 해비하게 하는 쌤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체 구성물질은 좀 비슷한데, 모든 학교에서 완전 다 다르게 수업하는 게 신소재입니다. 이 신소재는 화학 선생님이 가르치면, 화학에 입각해서 나노물질만 나오고요. 이 신소재를 물리 선생님이 가르치면, 초전도체, 다이오드, 양공, 전공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학교쌤이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강의를 골라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모든 강의가 여기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싹 다 꼼꼼하게 본다 보시면 되고요. 자, 뒤쪽 2단원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수능과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세폰의 정보의 흐름은, 이야, 어떤 학교는 정말 라이트하게 가. 어떤 학교는 생투에서 나왔던 거의 똑같은 문제를, 좀 고1용으로 용어만 바꿔서 그대로 내요. 그러면, 그 생투에 나왔던 그 자료는, 해석을 하는 데 한 5분에서 10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학교마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이 강의에 반영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개념은 어떻게, 문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한다면, 총 66에서 68강 사이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66, 거의 70강이에요. 그러면, 쌤, 이 70강을 언제 다 듣나요?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학기 중간고사를, 우리 학교의 통학과 선생님이, 네 분이 들어오셔요. 물화생지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물화생지에 나누어서, 시험 범위가 보통 나옵니다. 그러면, 쌤 강의가, 그 1학기 중간고사의, 물리 3강 정도가 해당되고요. 자, 1학기 중간고사, 화학이 3강, 생명이 3강, 지구과학이 3강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12강 정도가 되고, 그리고, 추가로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는, 한 3에서 4강 정도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보통, 그해 1학기 중간 또는 1학기 기말, 각 시험에 맞추어서, 골라서 들어야 되는 강의는, 한 15강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꼭 시험 범위에 맞추어서 골라 들어주시고요. 자, 3번, 개념은요. 당연히 개념 수업을 합니다. 꼼꼼하게, 판서와 함께요. 그래서, 개념은 한 60% 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좀 할 때, 뭐,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대표 유형을, 쌤이 많이 봐드릴 거고,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하는 로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로직을, 문제풀이 로직을, 개념인 것처럼 하고, 그냥 바로 문제에 적용을 좀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한, 개념 60, 문풀 한 40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쌤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강의를 하기는 좀 어려워서, 쉬운 문제 빼고, 무조건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문제들로, 쌤이 문풀을 구성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재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의 점수를 올려보자고요. 너무 웃겼나? 이상했나? 자, 아무튼, 선생님 교재, 본교재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내용은, 네, 왼쪽, 오른쪽 본문 내용 써놓고,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뭐 몇 가지 보충 요소들, 날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OX 퀴즈가 사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되게 장점, 교재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OX 퀴즈는 보통 시험 전날에 체크해 주시면 되게 좋은 게, 이게, 쌤이 대체해서 많은 학교 분석을 하면서, 애들이 맨날 틀리는, 그, 기업, 니은, 디귿 중에 하나의 선지가 있어요. 그런 선지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넣어서 만든 것이 OX 퀴즈라서, 이거 여러 번 반복해도 우리 학생들 구멍 잡는 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OX 퀴즈도 개념에 있고요. 쌤, 이거, 이거 뭐예요? 필기할 수 있는 란입니다. 쌤이, 이제, 판서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쌤이 하는 판서들을 이런 데에다가, 같이 이제 써주시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본 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네, 수능 문제, 아니면 고2, 고3에서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문제들, 이렇게 나온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쌤이 판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모두 쌤, 조교가 쌤 강의 같이 들으면서, 손, 필기, 노트 만든 것도, 서브노트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는, 쌤이 매해의 과제를 좀 드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대치권 학교별 기출 문제 모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2024년도, 뭐, 좀 중요한, 2024년도 내신을 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2023년도 기출, 아니면 2022년도 기출. 여러분, 통합과학은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왔던 다양한 기출을, 각 시험 범위 섹션에 맞추어서, 이게 이제 보충과제로 들어갑니다. 자, 물론 시험 일정에 맞추어서, 쌤이 오탈자도 검수하고 해서, 또 더 쓰고 해서, 시험 일정에 맞추어서, 이거는 업로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하면, 와, 내신 대비 진짜 아주 쉽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1등급 받을 수 있다라고 쌤은 생각이 되는데, 자, 우월한 개념 완성. 개념 듣고, 문제 풀고, 추가적인 문제는,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쌤은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끝내고요. 저랑은 바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